나 한데도 안맞았는데? 야 힐 밴 많아 와! 야 바스 2층 와 미쳤네 바스 어딨어? 바스 거기있어 영체가 달리고 있는데 바스한테 바스 있다니까 야 잔다 아 시발 왜 깨워 미안해 내가 미안해 와! 이 층이 갠니 이 층이 갠니 미스터 잼 이따가 밀리나? 나 궁 있어 어? 밀리나? 밀렸네 밀렸네 궁 있는데 아 영체 노답새끼 시발 야 아 도파봐 더 길러스 길러 좀 빼 딜밸런스라 근데 저게 거점을 빼앗고 있다 막아라 내 안에 늑대가 꿈틀댄다 늑대 다쳐맞는데? 늑대의 눈으로 봐라 야 구마트레가 아닌거 같아 야 저 새끼 내가 보기엔 금화 금화에서 싹이 유저가 마음만은 절마래요 마음만 아 시발 잘못되었다 세워 좀 해줘요 아 궁슬라 했는데 네 거기 안뇽 아 너가 왔어요 아 까비어 왕가 택툰 크라잉 설계 안 به 야 투하 라인 저기까지 가면 어떡하냐 어디야? 왜 망했다 이거 미쳤네 아 0패 아니야 막을 수 있어 야탄 할게 할 수 있어 야 야 금화가 에임 호구라는 소리 듣는데요? 금화새끼가 보라해 나이스 나 힘 붙어 아 왜 막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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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밸려줘! 나 궁있어! 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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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좀 더! 일로 없어 이브라 뭐야 힐 없어? 나이스 막을 수 있어 이제 구마가 씨발 아니야 막이 죽다니까 야 씨발 우리 케빈이 더 잘하네 팔아나왔다 야 너 그만이야? 야 씨 케빈이 그만해 야 프로필 봐 지금 휴면이라서 나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 못 올라가? 하하하하 아 막 위안에 매니아 죽는다 죽을거같애 안죽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1씩 했다 그래 막을 수 있다니까 야 이 친구 이 친구 할래? 어? 어? 오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오 나이스 내가 남편이 죽을거였다 내가 아냐 그쪽 저러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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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쏟아놔 미안하다 마 여기가 막기가 힘들어 아 밀기가 근데 우린 밀었지 그치 얘들아 나 지금 이 안에 죽었어 근데 지금 나 못보고 있는거 같은데? 아 뭐야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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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비켰어 어 큰일났다 아 아나가 나 재웠어 나 궁있다 나 궁있다 아 자기봐라 궁 터뜨려주세요 밀렸다 아 부벼어 내가 부벼어 나 투수한다면서 시작했다 아 괜찮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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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깝다 우승부 각인데 이거 아 맞게 맞아 네 네 푸딩 각인거야 아니 이러면 안돼 아니 이러면 안돼 야 여기 빼라 시발라마 나 던졌어? 나 안 던졌어 그럼 태우가 시발라오 대가가 따르겠지 방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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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방가워 어린이들 상대 자 나 어린이들 오 나 음 그떼 지내어 지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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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 남은 시간은 역시 그대로 범차는 오 잔다 아이씨 바로 깨우는 미안해 미안해 저거 재우기만 해도 5초 버는 거야 쟤는 5초 동안 못 들어오는 거라고 어 위멜 그 말 하면서랴 야 뒤트래X2 힐팩은 내가 먹을 수 있게 힐팩은 내가 먹을 수 있게 힐팩은 내가에라는게 힐팩은 아니야 힐팩은 이제 힐팩은 이제 힐팩은 이제 힐팩은 무너여 힐팩은 다른 자세 상태로 힐팩은 이제 힐팩은 계속 힐팩은 힐팩은 우리 도료떠 해주냐고 아 죽었다 나 빌렸다 로아 새끼가 왜 던지는 거야 로아 새끼는 안 던집니 야 괜찮아 어쩜 한 번만 막으면 돼 정신 정신 아 무사히 브리즈 마 아 영태 뒤졌다 야 디틀해 좀 다 뒤져 이 시바새끼들 나이스!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아 이거 다 풀었는데 이거 딜러하고 싶으면 그냥 딜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되지 시바람이 그냥 그 말하고 굴라 존나 치다가 딱 걸려요 시바세 주의 엄마 없는 것처럼 딱 걸려요 내가 쉽게 꺼져줄 줄 알았어요 반가워 나이스 야 되었다 야 시발놈아 좀 따 봐 데웠는데 가만히 누워있는걸 못 따 굴드한데 저거 알겠다 저기 나이스 저거 그치 나이스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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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이거 저 트레이서 한 번만 하면 안 돼요?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냐 안 할게 그냥 안녕 안녕 이야 존소답이다 이거 근데 신기한게 베니베나씨 이제 레벨 존나 높은데 아직도 클래야 나 같으면 상이 오백이 갔겠다 아 뭐야 이거 미안해 미안해 아냐 오리사이드 오리사이드 안 죽였다 나 아 아 도망가겠네 야 야 총 안 쓰고 있는게 총 쏴야 아잇 아 지금 아 아까 이제 으 그